다리야 뭐 다빈 다리야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다빈이가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다리가 24일부터 잡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도 잡고 일어서 쇼파에 붙어서 어쩔 줄 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야 다빈아 10번 통보 으으... 음 삐 으아 아휴 으앙 으앙 담배이는 형한테 깨져서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그랬어 다민아 왜그랬어 형 꼬집었구만 그랬어? 다현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다민아 다비가 혼자 취했어 아닌거 같은데 다리야 다리 책 보고있어 다리가 곧 혼자서서 걸어다닐 거라서 고맙습니다. 다리야 아빠 빠이빠이 다리야 아빠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아빠 빠이 이러는 식기야 아빠, 아빠 안 먹어줘 мама